루아 커피 이거 뭐라고? 누구랑 얘기해? 루아 커피? 응 너랑 얘기하지 이거 갈리는 소리인데 이제 다 갈린 것 같았는데 네 이거? 응 열어보시오 수제 커피 여보 응 막 커피숍에서 한 잔에 15,000원씩 간대 루아 커피가 오 되게 비싸네 걔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인건비 15,000원 야 나 팔아프 인건비 받아야 돼 언니 빨리 커피 채워주세요 기다리는 거였어? 응 몰랐어 나 진짜 신기해 나 이거 진짜 신기해 음 원두야 내 노동력 이게 진짜 핸드 수제 커피 야 이런 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해야지 인스타 아씨 다 튀고 날리지? 나 여기다 내가 두 명을 인스타처럼 살 수가 없어 니 파전 사진 봐봐 옛날에 그거 몰랐네 아포카트 해먹는다고 내 샷잔 없어가지고 옆에 다 세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 빨리 이거 졸졸졸 나오는게 보고싶어 이거 가지고 유일이랑 내가 잡다먹고있다 이거 또 저거 정신없고 있네 왜 칼칼칼칼 나온다 이렇게 조용히 나오네 그래서 내가 여기 못 뜨는 건가? 원래 되게 요란스럽게 나오거든 응? 너 허위사실 6부째로 잡혀봐 희라야 한샷 더 뽑아야돼 왜? 나! 근데 이제 안 나온거잖아 오 한샷 더 뽑 네 한샷 더 뽑아봐 여윤 8